네, 이어서 1위부터 5위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5위는 대호 AL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 경협주들이 순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어떠한 이유에서 순위권 안에 들어오고 있고 또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이 또 정치 테마주로 부류가 되면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6위 범양 권영과 함께 전일장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낙연 관련주인 서원과 범양 권영 그리고 남전 알미늄까지 포함해서 전일장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원은 최용건 4회 이사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어서 또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4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3위는 에스맥이네요. 이 에스맥은 비보종 관련주로 해서 또 상위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2위는 또 주연테크가 기록을 했습니다. 주연테크는 이낙연 국무총리 테마주로 또 부류가 되면서 전일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차관을 지냈던 권호룡 주연테크 사회이사가 이 총리와 친분이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2위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위는 ESA입니다. ESA는 게임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죠. 전일장에도 상위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종목인데요.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 ESA 주가와 관련된 허위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틀 전에는 투자자들이 ESA가 오늘 종가를 상한가로 마감할 것이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큰 혼란을 겪었었는데요. 주가와 관련된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SA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었지만 오후 들어서 급락세를 거듭한 끝에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1위를 기록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1위부터 10위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말이죠. 비보존 관련한 종목이 3종목, 또 정치인 테마주 관련한 종목이 3종목, 그리고 신규 상장 하나, 대북 관련주 하나, 또 증자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죠. 동양물산과 대우 AL, 이러한 증자와 관련된 이러한 종목. ESA는 사실 거론할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참 좀 아쉽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물론 대용주 중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많은 토론들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다양성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접근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찾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께 아까 바이오 쪽 관련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정현 앵커가 잘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신약을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신규 상장 어제 4만 원의 공목가였는데 시가가 4만 원이 고점이었고, 아마 기타법인들 상장되기 전에 투자했던 쪽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제대로 된 반등 한번 주지 못하고 급락을 했고, 여기 이제 보면은 구주 매물의 향방이 주가를 결정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오늘도 뭐 상승 없이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바로 어저께 특정 창구 계좌에서의 과도한 매도 물량 이렇게 되면서 주위에 지정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전반적으로 현재 주가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라든가 그리고 상장할 때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보호 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가 보호 예수 물량으로 잡혀져 있고 그리고 보호 예수 물량 없이 출해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의 가장 큰 매물벽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보호 예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상장되자마자 바로 출해될 수 있는 그러한 매도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참고를 하시고 체크를 하면서 신규 상장주들은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투자의 교본이라고 그럴까요? 기준 이것을 잘 정립을 하시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